오늘은 칠흑 한 번 먹어보자! 어 오늘도 저번에 우리 칠흑 제가 이벤트 드렸는데 오늘 먹으면 제가 살 살고 써보겠습니다 오늘 칠흑 미션 없나요? 내가 이제 저번에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 칠흑 미션 걸어주시죠 한번 주실 수 없으니까 여러분? 하하하하 룩험마 업적 기업 만 원이요? 아 근데 룩험마는 안 나와! 아니 룩험마 슈발 이거 이거 안 줘요 카드 수를 300번 잡았어요 근데 룩험마는 한 번도 못 먹었어 나 이게 운이 맞는 거야? 이게 정상적인 부분인 거야? 칠흑 때면 가져가 와 고맙습니다 안 떠도 가져가 와 맥날이 뭐야 야 이거 미션 뭐야 드가자 가자 룩험마 301번에 먹자 갑니다 가자 제발 아니 뭐 이거 한 수 마저 보상 왜 이렇게 쓰레기요 미션 실패요 둔캐 반사 띄 만 원이요? 가자 반사 가냐 반사 나이스 반사 이거지 이게 왜 뜨지? 아니 씨 아 반사 띄 만 원 감사합니다 와느님 미션 성공 고마워요 고마워요 야 칠흑 때면 10만 원 들어갔어 이건 안 뜨면 가져가는 거야? 어? 잠깐만 안 뜨면 잠깐만 안 뜨면 어 야 거공 같은 거 떠버리면 드라마 벗어야 되나 이거? 잠깐만 거공은 뜨면 여러분 20만 원이야 매포로 가격적으로 거공은 떠야 돼요 여러분 뜨면 좋은 거야 거공은 진짜 막타 들어가자 갑니다 가냐 아 일단 안 또 다행이다 다행이냐 이거? 아 이거 소용 고용추 경험 축적의 비약 제작 레시피 이거 같은 거 저거 다행이 다행이 다행인가 싶은 아 이거 칠흑 안 뜨면 좋은 거예요 지금 10만 원이 걸렸었으니까 까자 오케이 일단 좋아요 이거 좋아하는 건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 잠깐만 지금 약간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어 칠흑 뜨면 좋은 건데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아 라일랑닉 연마석 만 원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적어놓을게요 이거는 내가 깜빡했네 연마석 아산만 만 원 칼로스 반상 만 원 저도 반상 무디는 만 원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 연마석 반상 가자 칼로스 데카오 만 원이요? 네 손 떼겠습니다 6분에 만 원을 못 찾는 거 인정하시죠 여러분 이거는 야 왜 추한 거예요 이건 벌어야 되는 거잖아 야 이건 준다는 마인드잖아요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날 먹 하겠습니다 예 제도전 금지를 안 걸었대 미션 성공 고맙습니다 칼로스 2데카 유지 유지요? 칼로스 2데카 만 원 야 풀데카 실패하면 2데카로 깨자 하하하하 어 플랜을 짜놓고 플랜을 짜놓고 칼로 2데카 5만 원이요? 칼로스 해도 살아있으면 3만 원 이게 뭐야 하하하하 갑니다 우선 야 해도 안 빠지는 건 좀 쉽지 않겠는데 진짜 여기는 피격 데미지가 너무 세갖고 칼로스 2 칼로스 2 1데카 가야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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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데카 1데카 어나일리션 페이탈 플리츠 막타루 마무리 어 여기가 어디가? 무적기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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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 아 이걸 성공하네 성공하는 우리 구현님 감사하는 고맙습니다 반상 가자 반상 떴다 이러면 2만 원 어 뭐야 이거 하하하하 진짜 떴고 반상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오늘 왜 이래 오늘 반상이 두 개입니다 이렇게 되면 남은 건 안 뜨면 돼 안 뜨면 이제 돈 버는 거야 어 오케이 하하 뜨지 마라 오 오 아무것도 안 떴어 일단은 일단 좋아요 아 고뇽추 또 떴어요? 아 미친 고뇽추 다 덮었지 여러분 아 이게 맞냐 막타 넣어주시면서 마지막 페이탈 끝 가자 먹어보자 피날레 갑니다 고 안 떴습니다 고뇽출레씨 또 떴어 미친아 여섯 개 재험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치륵 뜨면 가죠 실패 치륵 뜨면 가져가기 우리 겨울빈이 실패 스노우 페이는 치륵 안 뜨면 가져가 성공 네 근데 이게 좋아해야 되는 게 맞냐 근데 이게 약간 좀 이상한데요 잠깐만 10만원 봤으니까 좋아해야지 어허 자 가볼까 이제 반상 그냥 따닥 깎기 따닥 3 2 1 1 2 여기서 인생 역전 가자 짠 아 리스크 테이커 아 리스크 테이커 웨퍼 레이슬링 3급이 웨퍼이고 최반상에 나온 게 리스크 테이커입니다 나이스 자 웨퍸에서 4렙이 뜨면서 개의 득 봤죠 리컬은 3렙이지만 이거 거론 웨퍸 퍼프가 42억까지 된다 42억 4 4 4 4 5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밌게 해주신 후원 덕분에 더 재밌게 잡았어요 인정?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네 뭔가 칠을 안 뜬 걸로 봤잖아 부캐로 가서 수우 잡아보자 뜰 줄 어떻게 알아 안 그래? 어 루카마 어떻게 몇 번 먹어봤냐고요? 한 번도 못 먹었다니까 300번 잡을 동안에 루카마 나오면 100개 어 야 루카마 미션 많이 걸리는 거 봐 하하하하하 끝 가자 업적 가자 루카마 제발 기 와 루카마 진짜 어떻게 생긴 거야 여러분 야 루카마 떨어지면 어떻게 생겼나요? 한 번 보고 싶어 가자 야 아우 슈발 그 바람이 이상하지 이게 나온 게 이상하지 어 그래 그래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겨울림 다음에 또 좋은 미션 한 번 또 걸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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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